유튜브에도 올려서 일단 500에 40에 지상층 불리형 원룸 준비 아 더 보셔도 돼요? 네 자세히 제가 예전에 A급이라고 올렸던 그 건물에 다른 호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불리형이고 지금 다른 부동산 손님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옵션은 풀옵션이고 500에 40에? 300에 42만원까지 직장인이면 해주실 것 같아요 원래는 집주인이 주체는 아니에요 안 받으세요 불알아서 한 6만원 관리비 6만원이자? 비싸요 6만원일 거예요 6만원에 정기값을 넣죠 9만원은 아니었고 다시 한번 보셔요 진짜 괜찮은데 2m 80 예쁘다 2만원 지금 풍부에서 막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나가면 깨끗하게 천사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좀 빠지니까 막으면 돼요 이거를 불리형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80 여기서 여기까지 2m 60입니다 그러면은 작지 않죠 지금 화장실이랑 저기는 조금 있다가 손님이 있으니까 찍고 이거 제가 예전에 다른 방하고 거의 똑같은 거 같아요 이 집은 나오면 거의 같은 가격 수준으로 나오는 거 같습니다 방 보셔도 돼요 이쪽 찍고 이제 제가 이쪽 주방 좀 한번 찍으려고 안돼요 안돼요 안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분리되고 화장실은 창문이 있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가 계약되더라도 또 똑같이 다른 호수도 비슷하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번째